오는 3월 22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맥심의 자동차 솔루션 기술에 대해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맥심은 다양한 자동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임포테인먼트, 엔진 제어 및 배터리, 전자장치, 안전장치의 맥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맥심 기술의 특장점과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동차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G3 PLC, 자동차 오디오 솔루션과 비디오 솔루션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 커넥티비티와 자동차형 LED 및 RF에 대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진행될 맥심의 기술 세미나를 통해 자동차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